일단 두 장이 동시에 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아주 잘생긴 분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 마크스와 최이는 말이 쉬워. 희한하게 난 잘생긴 남자라고 좋더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이 남자들은 그냥 자기보다 잘생기고 키 크고 멋진 남자친구를 산 친구들한테 특히 여자친구한테 보여줌으로써 뭔가 나는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랑만 놀고 있다. 자 지금 저희가 만나러 갈 분은 말이죠. 바로 골든 골든 차일드입니다. 골든 차일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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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주소녀.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스터. 네 마스터 최은혜입니다. 자 갑자기 우주소녀를 만났습니다. 아 네. 놀랍게도 피나 피나 그룹입니다. 야. 아이고 깜짝이야. 네 마법사에요 마법사에요. 네 마법사에요. 희나 피나. 잘생긴 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진짜 실물보고 얼마나 놀랬지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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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 차일드입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골든 차일드입니다. 골든 차일드와 함께 진행을 해볼 텐데 대기실에서 저희가 이제 습격을 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편하게 보시면 되고 마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54장을 가지고 이제부터 해볼 거예요. 그냥 가볍게 가볍게 우선은 참여를 해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카드 드르륵 할 때니까 스톱이라고 하면 됩니다. 스톱. 네 좋아요. 이 카드를 뽑았는데 8하트를 뽑았습니다. 제가 봐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여기다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카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참여하지 않은 또 우리 멤버가 자 여기다가 사인을 해주는 겁니다. 본인의 사인. 사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8하트가 됐습니다. 8하트를 제가 뒤집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카드 퀸 클로바에도 사인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사인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미안해요 미안해요. 가까운 데 있는 분이 또 사인을 하시는 게 화면에 또 잘 잡히니까 떼세요. 자 그래서 퀸 클로바도 역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카드임을 역시 화면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두 장을 갖고 이제부터 진행을 해볼 거예요. 사인한 8하트와 퀸 클로바 이 두 장을 갖고 진행을 해볼 텐데 이 카드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면 두 장을 제가 잘 모아서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두 장을 잘 이렇게 이렇게 잘 모아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장 보이시죠? 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카드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카드를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두 장을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본인들 각자 사인들은 다 기억나시죠? 이 카드를 제가 이렇게 접을게요. 두 장을 이 양면을 통해서 이렇게 접을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이 카드를 찢습니다. 두 장을 동시에 찢을게요. 두 장이 동시에 붙습니다. 농담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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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마 마술 이렇게 붙는 거는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신기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붙었죠? 붙었습니다. 두 장이 완벽하게 붙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하게 보세요. 각자 사인한 카드가 이렇게 붙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골든차이드가 잘 될 수 있고 여러분 모두의 화합을 이룰 수 있게 제가 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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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